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빈출문항 2번인 창의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봤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창의력적인 전략을 언급을 해야 하고 그를 통해 목표 이상의 성과를 이뤄내고 전화위보까지 끌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빈출문항 3번, 팀워크 발의하여 달성한 경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발의하여 달성한 경험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아, 협업 경험이구나 라고 하시는데요. 이 협업 경험을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셔서 저한테 뭐 보내주시는 자기소개서를 보면은 제가 협업을 통해서 아직도 그 옆부서 사람들과 옆팀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사실 이 팀워크 발의 역시 기업에서 묻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워크 발의 경험, 왜 물어볼까요? 자, 입사 후에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를 보기 위해서도 있고요.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지. 자, 여러분이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속한 부서 안에서만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회사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타 부서와 협업하면서 혹은 타 계열사, 타 기업과 협업하면서 일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어떻게 협업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해 내는 문항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혼자가 아닌 여러 시석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체에 있을 때, 조직에 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성과를 유도해내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 내는 문항인 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역시 목표가 주어진 경험이어야 하고요. 나 혼자, 우리 팀만 이뤄낸 경험이 아닌 타 팀과의 뭐로 소통으로 이뤄낸 경험이어야 합니다. 이 팀워크 발의 경험과 동일한 문항이 바로 갈등을 해결한 경험입니다. 갈등을 해결한 경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소통 경험 정도로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그 역시 협업 경험을 묻는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팀워크 발의 경험 저랑 같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체 활동 당시 어떠한 협업 방식, 협업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계속 회의를 진행을 한 경험도 있을 거고요. 다 같이 아이디어를 교류했다든지 아니면 전략을 공유했다든지 이런 식의 협업 방식이 있을 텐데요. 이 협업 방식으로 협력하여 주어진 목표를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두 갈씩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처했던 배경 그리고 주어졌던 모든 팀의 공동의 목표 회사에서는 이윤 창출이라는 회사의 매출 달성이라는 그런 공동의 목표가 있듯이 여러분 팀에 주어진 목표가 있겠죠. 그 공동 목표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문제 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게 곧 여러분이 협력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죠. 이 협력 동기 그래서 어떻게 협력을 했고 어떻게 문제 해결을 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까지를 쭉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2 자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이제? 네 S가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목표 달성 시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사 후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여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기업에 추구하는 현재 그 목표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다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업을 묻는 문항에서 한 지원자는 단순히 팀원과 다같이 문제를 찾아 해결하였습니다. 요게 참 많은 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다같이 문제를 찾아 해결 저는 이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주었습니다. 자 해당 문제를 위해 회의를 주최하여 방문객의 니즈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다른 팀과 소통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요기 생략되고요. 중력되고 동그라미 파트의 팀원이 세모 파트의 가이드 방법을 전수하고 세모 파트는 동그라미 파트의 사용 예산을 나누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협업을 했고 그 협업을 통해 어떻게 거래와 교환이 진행이 됐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풀어서 제가 작성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팀워크 발휘 경험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협업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동력 혹은 역량 혹은 그 외에 앞서 언급드렸듯이 예산 등 구체적인 요소가 교환된 거래를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A팀과 B팀이 각각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지라도 이 A와 B가 속한 집단의 목표는 같아야겠죠. 이 둘의 목표가 같아야 하고요. 이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한 경험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협업, 갈등 해결, 소통에 대한 소재 어떻게 작성했는지 같이 진행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소재를 앞서 언급드렸듯이 그냥 팀원들과 친해졌다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역시 이런 경험에도 목표와 성과를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역량이 그리고 입사 후 어떻게 발휘될지 그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다면 기업에서도 아마 믿음이 가는 인재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